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선의 일곱번째 임금 세조의 직위를 도왔던 킹메이커 바로 한명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한명의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? 살생부, 그 다음에 압구정 이런 단어가 떠오르시죠. 자 여러분 한명의는요 사실 조선이란 나라에서는 과거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제 벼슬길에 오르는 게 가장 명예로운데 한명의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번번이 과거시험에 낙방을 한 거죠. 자 하지만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당시 이제 과거시험을 공부할 때 함께 공부하던 그 권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개로 수양대군을 만나게 됩니다. 그래서 수양대군의 1급 책사가 되죠. 이 한명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그 유명한 1453년 바로 그 계유정난입니다. 김종서를 죽이고 수양대군 1파가 권력을 잡은 그 계유정난에 사실 총 어떤 연출자, 감독자는 바로 한명이었던 것이죠. 자 이때 김종서를 죽이고 신하들은 이제 궁궐로 입고를 하게 하거든요. 그런데 자기편과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. 자 그래서 이제 반대편은 무사들한테 매복하고 있는 무사들한테 죽이라고 명했죠. 그래서 이제 그 살생부라고 하는 바로 궁궐로 신하들을 불러들여서 이제 죽일 명부. 그게 이제 바로 유명한 지금도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그 살생부라는 말이 바로 이때 나온 말이죠. 알겠습니까?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한명예는 단종보기운동 있죠. 우리가 사육신할 때 나오는 그 단종보기운동. 자 이 과정에서도 한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결국 이 한명예는 세조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정말 결정적인 공을 여러 번 세운 인물이죠. 그래서 그 대가로 무려 1등 공신을 4번이나 받았습니다. 그리고 높은 볕을 나중에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몇 번 지냈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신전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넓은 땅을 보유하고 정말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죠. 무려 한 30년 가까이 나중에 세조 때뿐만 아니라 세조의 딜을 이어서 예종 그 다음에 성종까지 성종시대까지 3, 40년 가까이를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. 사실 이 한명예의 딸 중에 하나가 조선의 여덟 번째 임금인 예종의 부인이 됐죠.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딸은 조선의 아홉 번째 임금인 성종의 부인이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예종과 성종 두 임금의 장인이 된 셈이죠. 그러니까 뭐 당시에 얼만큼 한명예가 바로 세조 때부터 예종 성종연강까지 그 권력의 중심에 바로 한명예가 있었던 것이죠. 사실 한명예는 나중에 이제 권력에서 이제 벼슬에서 물러나서 악구정동, 악구정이라고 하죠. 이제 한명예의 개인정자입니다. 지금의 그 한강변, 악구정동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죠. 자 거기서 이제 아주 편하게 노후를 보냈죠. 그러니까 사실 한명예의 어떤 살아생전의 어떤 삶은 정말 온갖 부귀영화의 어떤 대명사죠. 하지만 그런 한명예도 죽어서는 그렇게 편치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. 나중에 일이지만 성종의 아들이 이제 연상군이 직위를 하고 나서 나중에 연상군 엄마 생모였죠. 이 폐비윤 씨가 폐비윤 씨 사건이 나중에 이제 불거집니다. 그때 당시에 연상군이 자기 엄마를 패하고 죽이는 데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이제 잡아다 죽이는데 그때 한명예도 결국 뭡니까? 사실 그때 한명예는 이미 죽었거든요. 근데 이제 연상군 때 한명예도 당시에 권신이었던 한명예도 폐비윤 씨에 관련됐다라고 해서 연상군이 한명예의 죽은 무덤을 파헤쳤죠. 그래서 시신을 훼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실 살아서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죽어서는 아주 좋은 대접을 받지는 못했던 거죠.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바로 조선의 일곱 번째 임금 세조의 1급 책사 킹메이커 바로 한명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